광주,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기획 전시부터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까지 다양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구름 위로 솟아난 가파른 절벽 위에 한 남성이 눈을 감은 채 고뇌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09년 부엉이 바위에서 죽음을 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. 남겨주신 산이 이렇게 작품으로 다가오니까 슬픔, 이런 느낌들로 관람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구주기를 추모하는 20화 30여 점이 광주 소촌 아트 팩토리에 전시됐습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 한 분이 서거하셨을 때 온 세상이 울고 있어서 그런 마음들로 채워놨습니다. 노랗게 물든 시골 동네에 붉게 피어난 매화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. 유년 시절 고향의 그리움을 표현한 박구한 화백의 판화 작품입니다. 양림동이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정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아주 예쁘게 담아주신 그림이 아닌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공연도 풍성합니다.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선 아시아 각 나라의 음식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이, 담양 가사 문학관에선 조선시대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노가 풍류 처사가 선보입니다. KBC 이종호입니다. KBC 이종호입니다. KBC 이종호입니다.